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닥터케이 멤버십 후원해주고 계신 보라님의 포트폴리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먼저 하나 표현하는데요 lg 애플카 잠재적 수혜 자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죠 애플카와 예전에도 한번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lg 전자가 그 무거운 lg 전자가 상가 간 적도 있습니다 lg 그룹과 애플카 협업 가능성이 커진다 라고 해서 lg 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죠 그리고 lg n 솔루션 등 수혜가 기대된다 라고는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며칠 사이에 lg 전자만 양호한 흐름으로 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반응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lg 전자 한번 챙겨보기 전에 또 하나 최근에 중국의 봉쇄 조치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가 조금 해제될 그런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혜주 화장품 면세점 등 유망하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 추세에서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애경산업 질문 주셨으니까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면세점 면세점 관련해서도 호텔실라 까지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전자 지금 9만 400원 에 가지고 계신다. 단가 약간 위 인데요. 추세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요. 좀 길게 한번 나와보도록 하죠. 길게 나와보면요. 엄청나게 큰 상승 이후에 여기 애플카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갔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속 조치가 안 나오니까 실망하면서 쭉 빠져버리고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 상황들 때문에 가전쪽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 lg 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주제하고 계신 부분일 테고 어디에 치중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lg 전자가 사업 영역을 아주 강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와야만 모멘텀이 발동되면서 좀 강하게 갈 수 있을텐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추세 하락 추세 여기서 전환 시도가 나왔었는데 밑으로 좀 깨진 부분은 좋지 않은 부분이구요. 삼성전자가 딱 여기 부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더 내려가면 안좋다는 이야기가 그런 맥락이에요. 자 이틀 전에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5%대 상승. 그리고 전일 다시 0.66% 전일 시장도 좋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단 반등 다시 여기 하락 추세 전환 하려다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은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당장의 지지와 저항은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애플카 이슈가 나왔으니 84,000 밑으로 좀 깨기에는 기대감이 있으니 아 확률은 좀 떨어진다 보는데 만약에 84,000은 여기를 깨고 내려가죠. 비중 축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깨지면 76,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 단단한 지지권이니까 그죠 여기를 이슈도 있는 상황이니까 깰 확률은 추가 상승할 확률보다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또 배당락도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프하게 85,000원권 84,000원권 여기인 것만 잘 지켜낸다면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깨진다면 비중을 축소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타죠. 그러면 훨씬 양호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다. 어디까지? 단기 10만원 인근은 강력한 저항을 받던 구간입니다. 반등하다가 밀리고 반등하다가 밀리는 이 저항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는데 한 번에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형 이슈라 할 수 있는 애플카 이슈가 조금 나왔음에도 5%밖에 반등을 못했거든요. 5%가 최근 상황에서는 작은 건 아닙니다만 이전에 상가 간 적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10만원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크게 밀리면 좋지 않고요. 가볍게 이렇게 조정받고 딱 올라타면서 그러면 그 다음 목표치는 10만4천원이거든요. 여기 가니까 또 저항 때 저항 때 있고요. 이 평선 241에 저항 때가 있는 구간이니까 한 번에 또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돌파한다 하더라도 10만4천원권에서 한 번 또 조정 받을 텐데 그 조정 받을 때 어디를 지키면 좋다? 그렇습니다. 여기 저항 때였던 10만원대가 지지로 바뀔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온다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내년에 한 번 주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관건은 여기 10만원 인근까지 강하게 상승을 해 주고 조정은 가볍게 그리고 재상승할 때는 또 강하게 상승해 주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라. 그때 수급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수급이 별로죠. 그 이전에 좀 들어왔다가 그죠? 연기금이 좀 던지고 있는 게 그죠? 지금 수급을 좀 꼬이게 하는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조금 매수는 강하게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해 주고 연기금이라든지 전에는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다른 기관도 같이 쌍끄리 해 줘야만 10만원 인근까지 강하게 갈 수 있고 조정 받을 때 얘네들이 안 던져야 가볍게 조정 받고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8만4천원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야 되고요. 10만원 인근까지 강하게 올라갔다가 10만원까지 가면 10% 가까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은봉이 나온다든지 하면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는 3분의 1 정도는 살짝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여기 인근에서 다시 반등 넣으면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양봉솔 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죠? 만약에 빠지는 듯 해 가지고 팔았는데 그 다음날 손도 못 쓰고 재미에서 못하고 이렇게 붕 올라갔다. 그러면 아까운 겁니까? 노다 이겁니다. 3분의 2가 홀딩 중이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강하게 다 먹어야지 그건 욕심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3분의 1 팔았는데 팔은 가격보다 더 내려오면 잘 팔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3분의 2 정도는 팔 걸 이렇게 생각드는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챙기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추가 의견 드리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하십시오. 자 다음 애경산업 애경산업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좀 전에 뉴스 봤다시피 화장품 쪽들이 돌았습니다. 이 LG생활건강 170만원 하던 종목이 그죠?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50만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퍼스픽도 크게 빠졌는데 이제 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추세를 턴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추세 완전 전환 초입이고요. 자 그래서 애경산업을 질문 주셨는데 닥터케인은 코스맥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지금 현재 연기금도 중간에 좀 매도는 있었습니다만 3일 연속 매수 그 이전에 매수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연속으로 좀 매수해 두르고 있고 투신도 강하게 매수해 두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그래서 아 본인의 종목 관심 종목인 애경산업도 관심 가져보시고 코스맥스도 자 여기 6만 7천원권 정도 밑으로 안 내려가면 양호입니다. 적당하니 자 그러나 배당락 있기 때문에 아 올해는 그냥 적당히 패스하시고요. 자 배당락 이후에 다시 주가 빨리 회복하면서 여기 아 이평선 240일 위에서 이렇게 유지하는지 배당락 때문에 좀 쳐질 수 있는데 그거 빨리 땡기면서 여기 위로 올라타면 모든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놓는 상승 초입이거든요. 매수 포인트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코스맥스도 관심권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심 반드시 한번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아 본인이 관심이 사는 애경산업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애경산업은 먼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고요. 자 외국인 기관 쌍거리가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영기금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사모펀드 금융투자 자 투신 골고루 다 들어오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강하게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으니 좀 베스트 포인트는 여기 여기 정도인데 올라타고 눌려주고 이런 포인트에서 좀 사들어가면 좋은데 거기서도 못 샀으면 이렇게 돌파할 때 돌파하고 눌리목 구간에서 아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관심 정도는 가져볼 수 있는데 강하게 매수 같이 동참하기에는 조금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종목이 또 오히려 그죠 손 못 대고 있는데 봉 하고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단타라든지 이런 스킬이 있다면 이걸 돌파매매 돌파매매로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 이런 이런 정고점 돌파하면 가는 거거든요. 앞에 얘가 딱 나오죠. 여기 정고점에서 윗골이 다는 건 뭐다? 아 윗골이 다는 건 뭐다?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돌파하면 추가 더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여기 폭만큼 이렇게 더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기 목표치 로프하게 나중에 한번 대봐요. 이런 식으로 목표치 목표치 인근까지 어느 정도 왔죠.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위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이고 배당 락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조정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19,000원 건 까지 좀 조정 받고 탄탄하게 다지는 거 본 이후에 한 번 더 판단하시라. 수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맥스보다는 훨씬 좋다. 그러니까 훨씬 잘 간다. 그런데 코스맥스로 언급한 이유는 이게 타이밍을 놓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타이밍 나올 때까지는 돌려낸 이런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탄탄하게 다지고 난 이후에 딱 재상승할 때는 이거는 즉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급도 아까 제가 애경산업보다는 좀 못해도 나쁘지 않다. 그죠? 기관외국인 쌍끄리 2연속으로 며칠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코스맥스를 코스맥스를 좀 더 관심 가져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종이 반가 자 그리고 아까 뉴스 보니까 면세점도 중국 위 오프닝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신세계는 안 좋습니다. 자 또 어디 있습니까? 호텔신라가 신라 면세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 호텔신라가 좋은 겁니다. 자 강하게 돌파했고 이것도 보시면 설명이 조금 전에 했던 설명과 거의 유사하게 다 목표치 돈 이렇게 나오고 조정 받고 나면 얼마만큼 간다? 요 폭만큼 간다. 눈으로 봐도 대충 맞죠? 보라님 눈으로 봐도 목표치 인근까지 대충 온 것 같다. 1번 자 목표치까지 어느정도 오니까 그러면 내가 못 샀다 이겁니다. 그렇죠? 인평선 다 돌려냈고 상승추세 돌려냈죠? 요런 구간에서 보고 있었는데 자 와 강하게 올라왔네 그래 좀 늘려라 어디 인근까지? 21인근까지만 늘려라 라고 대기매수세가 존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가는 겁니다. 호텔신라 양호합니다. 그럼 수급 보정 어머나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기관외국이 막사드로네 영기음 막사드로네 베리 굿 늘리목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했었어야 되는 총목 인겁니다. 그러면 요거 요게 아까 그렇죠? 애경산업하고 비슷하잖아요. 만약에 돌파하면 추가 상승하는 겁니다. 추가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7만7천원권 정도 이렇게 조정 받고 잘 버팅기는 거 확인하면요 이거 7만5천원에서 7만7천원 사이 여기만 워낙 여기가 강력한 정황권인데 돌파하면 한 번에 안 무너집니다. 뭐다? 이게 턴 어라운드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던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이 튕겨내러 오고 튕겨내러 오고 튕겨내러 오고 튕겨내러 오고 튕겨내러 오다가 이게 돌려내죠. 여기는 아주 탄탄한 지지 지지의 역할을 하고 한 번에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확률 되게 떨어집니다. 개인적인 문제만 없으면 그러면 이거 눌림목 구간 딱 노리고 있다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했던 게 우리 호중 선수가 또 관심 있어 하던 종목 하나 금융추주가 모양이 비슷합니까? 틀려요. 모양이 비슷합니까? 틀려요. 하락하던 추세 이렇게 돌려 딱 내고 나니까 어때요? 관심 사도 돼요? 사도 돼요? 이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눌림목 구간 기다리시라 이겁니다. 돌아서고 여기 뭐? 못 샀어 돌파할 때 눌림목 구간 21인근에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근데 정고점 인근에서 하면 밀리죠? 그러니까 한 번 팔아먹으라니까 이럴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또 싸게 매수할 수 있잖아. 여기서 수돗에서 그렇지 여기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올라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위에서 팔아먹은 거 다시 사넣으면 된다니까요. 한 번에 여기는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라는 아주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하락추세 강력한 하락추세를 돌려내면 한 번에 안 무너집니다. 적어도 박수권 이러다가 시장이 좋아가지고 강세보험이 더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 금융치주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가기보다는 그죠? 적당히 박수권 정도 예상하고 있고 왜? 금융주니까 호텔신라는 여차하면 추가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올라와 있는데요. 잠깐만 볼까요? 삼성화재 매당으로 어떨지 삼성화재 괜찮습니다. 보지도 않고 괜찮다. 봤거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 좀 전에 이야기하죠. 강하게 올라왔고 눌리목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겠죠. 조정 받을 거거든요. 그럼 20일 인근에 딱 가면 어떻게 돼있다? 20일 인근이 정거점 돌파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0만 7천원권 여기로 조정 받으면 분할 매수 대응 가능하겠죠. 여기 한번 만약에 쳐줘도 여기는 단단하게 바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락하던 초소에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한번에 깬다. 확률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쳐지더라도 여기서 분할 매수 한번 다음에 단가가 딱 여기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질 때 한번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올라서면 아 신경날 확률 되게 높습니다. 삼성화재까지 한번 언급했고요. 그때 수급 보자고요. 기관 외국인 영기금까지 사들어오네. 보험주도 괜찮습니다. 보험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볼까요? DB손해보험 날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해상은 아직 멀었어요. 왜? 못 올라탔어. 그러니까 멀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생명도 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삼성화재의 앞으로 미래의 상황을 약간 삼성생명이 보여주는데요. 올라갔다가 늘려주니까 21인근 가니까 어떻다? 강하게 이 점프 크게 밀렸는데도 강하게 반등하죠. 그렇죠? 그거보다 여기 인근 아닙니까? 올라탔고 늘려주고 못 샀으면 늘려주고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그렇죠? 오늘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거 그러면 아 매수 포인트 설명까지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매수 포인트 설명을 하려 했는데 지금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매수 포인트 자 설명하도록 하죠. 하락하는 추세를 여기 시점부터 돌려냈습니다. 그렇죠? 자 올라타고 눌려주면 매수 가능 그렇죠? 60일 120일 인근 지지권이니까 매수 가능 매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처지니까 일단 줄였어야 되겠죠? 그렇죠? 줄이고 난 다음에 또 언제 다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다시 추세 올라탄 여기가 또 매수 포인트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줄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밀릴 때는 이게 좁아서 그렇지 크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구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지어 무너지니까 던졌는데요. 다시 올라타죠. 그러면 또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래 그래 하다가 여기도 이제 완전한 탄탄한 그렇죠? 다지기가 나온 나온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올라가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렇죠? 호텔실라라든지 애경산업이라든지 이런 정거점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된다? 추가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눌림목 구간 눌림목 구간 여기는 무슨 구간? 정거점에 돌파하는 정거점 돌파하는 돌파형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자 혹자는 야 그림만 보고 차트만 보고 이야기하냐? 이게 다 패턴이 이 패턴이 유효하다는 것은요. 여기에 엄청난 매물대를 돌파를 해버린다는 것은요. 매수 세력이 더 우세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꾸 밀릴 때는요. 팔려는 애들 그렇죠? 팔려는 애들이 매도세가 강했다면 이 강한 매도세를 돌파할 때 이 거래가 서죠. 이렇게 밀릴 때 거래 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밀릴 때 여긴 올라갈 때 서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할 때는 이렇게 거래까지 동반되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가는 거예요. 자 또 돌파형 어디 있다? 여기 정거점 여기 정거점 3번이나 털어막혀있던 자리 올라갈 때 그렇죠? 거래는 크게 많이는 안 썼습니다만 장대 양봉으로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녹화 뜨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20일을 깨는 이런 은봉이 나오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줄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매수한다? 여기 인근이 돌파됐던 정거점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이 뭐로 바뀐다? 지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도치와 아래 꼴이 다는 양봉이 나오지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눌림목매매 아닙니까? 이건 눌림목매매 자 이거는 매도 시그널 나왔으니까 매도 이기는 여기는 지지권에서 매수 여기 뭐 여기 고점을 확인했으면 여기서 밀릴 때 저항해서 매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그널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한다? 자 이거 21도 간드랑거리고 밑으로 쳐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쳐지는게 확인되면 여기서 재매수 했던거 전전일 이렇게 은봉 크게 떨어질 때 던졌어도 되고요. 이거 뭐다? 뭐다? 직전 고점은 뭐다? 저항 역할 아닙니까? 밀리잖아요. 이런 은봉 넣을 때 이것도 매도 시그널인 겁니다. 그렇죠? 저항해서 매도 그렇죠? 그리고 매도했던거는 여기 61인근 37,500원권 오면 반등할 가능성 높아요.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지지에서 매수 전저점이 확보되어 있고 2평선 이 전저점 정고점 등은 2평선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왜?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어 전저점이 있는거하니까 2평선이 올라오는게 당연한거에요. 그러면 여기는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샀는데 밀리면 줄여야죠. 아까 여기처럼 그렇죠? 100%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지권에서 올라가고 저항해서 내려올 확률이 닥터케이가 경험을 해본 바는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70%는 대응을 잘해서 수익을 잘 챙기고 나머지 30%는 손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40%의 승률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수를 만약에 다시 했는데 잘 가잖아요. 20일에 한번 저항 받겠습니다만 여기는 20일에 저항도 강하게 뚫어버리고 올라가니까 한번 더 갔다가 여기 정거점까지 갔다가 내려온 상황입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다시 여기 밴드 안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 더 높죠. 그러면 상황 봐서 여기에서 밀린다 싶을 때 또 조금 줄이고 여기처럼 안 밀리고 강하게 올라가면 여기까지 더 홀딩하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매매를 한다면요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니까 이 종목에 수급을 이제 챙겨봐야 되는데 외국인 사들고 기관 사들고 연기금 싹쓸이 들어옵니다. 추세와 수급과 매수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용해 봤을 때 몇 가지가 지금 충족이 됩니까? 많이 충족 충족 되죠.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을 더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종목 상담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있는 종목들 같이 챙겨보면서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 봤습니다. 아 이 영상 상당히 도움될 거라 생각하니깐요. 아 몇 번 돌려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구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트케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